오늘 글에서는 머리카락이 더 오랫동안 밝은 색으로 유지되는 방법을 소개한다. 자연스럽게 자극적인 제품을 널 사용하게 될 것이다. 탈색제가 머리카락에 미치는 영향. 머리를 세등분해보자. 우리는 케라틴으로 구성된 세포로 이루어진 큐티클을 갖고 있다. 이것은 머리카락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머리카락의 윤기가 나게 해주며 색깔을 유지해준다. 피즐을 갖고 있다. 피즐은 머리카락 내부를 형성하며 질량의 70%를 차지한다. 나머지 30%는 케라틴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수질을 갖고 있다. 이것은 피즈산의 유분과 터년 색깔을 가진 부분이다. 이 부분이 있어서 머리카락이 일관된 색을 나타낸다. 머리카락을 탈색하는 것은 머리카락의 색소를 빼는 것이다. 산소가 함유된 물과 반짝거리게 해주는 제품은 활성산소를 생성해 색소를 파괴한다. 그래서 색이 더 밝아지는 것이다. 이때 나타나는 색은 똑같은 제품을 사용해도 원래의 머리카락의 색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원래 머리가 어두운 갈색인데 금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탈색을 여러 번 해야 한다. 화학 제품으로 머리를 탈색하는 것은 정말 자극적이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뭐, 리카락은 더 많이 손상될 수밖에 없다. 모발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탈색하는 방법 머리카락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탈색하는 방법이 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따라 해보자. 머리카락 색깔을 좀 더 밝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윤기나고 생기있는 머리카락이 될 것이다. 1. 카모마일로 탈색하기 카모마일은 머리를 탈색하는 데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재료 중 하나이다.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리고 레몬은 머리카락을 밝게 해주는 또 다른 재료이며, 카모마일에 섞어 사용할 수 있다. 사용방법은 정말 간단하다. 냄비에 물 2컵을 넣어 끓인다. 물이 끓으면 카모마일 티백을 넣는다. 냉장고에 넣어둔다. 빨리 식히기 위해서이다. 식으면 레몬, 반개로 즙을 내석는다. 머리에 물을 적힌 후 스프레이 공병에 카모마일 차와래에 몬즙 넣은 것을 담아 머리에 뿌린다. 20분 기다린다. 일주일에 2회 이상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샴푸에 카모마일 추출물을 넣어 매일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다. 그냥 평소처럼 머리 감을 때 샴푸로 감으면 된다. 카모마일 추출물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도 들어가 있는 성분이다. 2. 레몬, 달걀, 맥주 마스크먼. 저거품기로 달걀인자를 잘 푼다. 거품이 날 때까지 푼다. 무알코올 맥주 반컵에 달걀인자 푼 것을 넣는다. 나무 숟가락으로 섞은 다음 레몬을 넣는다. 젖은 머리카락에 이것을 바르고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20분간 그대로 기다린다. 그런 다음 물로 잘 헹궈낸다. 일주일에 2회씩 반복한다. 당연히 맥주는 다른 것에 사용해도 된다. 3. 사과식초와 꿀로 탈색하기 머리카락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탈색하는데 사과식초와 꿀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냄비에 물과 꿀 익힌 술을 넣고 보통 불로 끓인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애플사이다 식초 2큰술을 넣고 몇 분 더 끓인다. 불을 끄고 냉장고에 넣는다. 식으면 머리에 바른다. 드라이어에 따뜻한 바람으로 머리를 말린다. 머리에 바른 것이 머리카락에 잘 흡수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20분 있다가 물로 헹군다. 탈색한 후에는 머리카락을 평소보다 더 잘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머리카락이 윤기나게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들어가야 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